아아아아 우와! 예뻐요! 우와! 예뻐요! 우와! 무대에 무대 보고 있는데 응원해주신 멤버들 손님 많이 손님 많이 손님 응원! 조화해주세요! 언니 벌써 찍어놓으신 분들이 있죠 멤버들 아아 우리 멤버들은 좋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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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좋아서 좋아서 그들이 좋아서 근데 지금 3시 함께 저희가 이렇게 네모를 갑자기 너무 호흡소리가 커져서 너무 고련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시리를 생각밖에 출매된 그분에게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우와! 저는요 호흡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하게 저로부터 이 호흡을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! 네 저는요 저는요 이 아가가 우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 초록티 아가가 시댁을 추게 와아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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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보이시고 모든 분들 정말 많이 부르셨는데요 모든 분들 정말 항상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경로 고원에서 날씨도 좋은 날 가족, 친구, 연인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단 시합에는 미스터 벤백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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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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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